오케이 다시, 다시 얘기하라고? 아 다시 얘기하라고 쟤가고? 아이씨 선택지가 이렇게 없나? 야 배고프다 밥 좀 먹자 지금 내가 배고프니까 이거라도 먹자 진짜 먹고 땡이야? 헐 손 떨죠 닥치고 느끼네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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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선택지가 이러냐 미치겠네 세게 가볼까? 그냥 쓰레기 대해볼까 한번? 비밀 폭로가 이렇게 순수히 불어요 세게 가볼까 세게? 아아 진짜 힘드네 이거 아 선택지는 너무 한정되어 있고 말은 해야하는 시간은 좀 적고 아 지금 배고파 지금 뭐 머리가 안 돌아간다 지금 아아 가만있자 알았어 그냥 갈게 내가 이거라고 말해 내가 이거라고 말할게 내가 이거라고 말할게 내가 이거라고 말할게 그럼 그냥 놀아 세게 말하자 앤드러스가 왜 당시를 배반해? 아 선택해야 되네 아 이거 쓰레기 해야 되네 아 쓰레기 가자 쓰레기 야 쓰레기 냈자 쓰레기 아 모르겠다 망했어 망암 아는 엔드러스가 센서우드를 오오오 와아 뭐? 와이트 힐을 구성하는 아이언 라트는 아이언 라트에 헬 심각한데 생각보다도 전혀 사람 아니지만,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그는 를 죽고 있어야지… 그리고 당신이 도와주지? 네, 도와주를 다 모아주지 못하고, 그런데 그것도 그렇듯… 저기, 무엇을 원하셨을 것이죠. 하지만 만약 당신이 누구에게 들으셨을 수도 있다면, 저의술을 쓰지 않도록 그들은 당신을 걱정하지 못하겠습니까? 아 그럴 때 말해 심각한데요 맞다해 때려간다 맞다해 때려간다 맞다해 때려간다 세게 가자 세게 가자 세게 가자 세게 가자 어 미라 얼굴 붉어졌어 야 미라 강해지고 있죠 자 미라 세져야 한다 여기 여기가 바로 킹스랜딩이다 어 이렇게 에피소드 4 끝인가 아 그러면 굳이 저것도 줄지 말까 자 이쪽이죠 북쳤어요 뭐가 있길래 왜 이렇게 비꼬아 아 아 뭐 밥을 벌써 다 먹었어 근데 얘가 뭐 꿍꿍이를 할 일은 없어 이거 뭐야 여기 또 곰? 곰 있다는 게요? 어 야만인이다 오 얘들이 야만인인가? 자유민이라고 하는구나? 알겠다 오 감사합니다 오우 이것이 오우 이것이 치고 나는 내가 내가 자유로운하다 아휴 오우 나는 이것을 어, 영어, 어어 이거 죽이는 거 아니야? 가만히 있자 일단 가만히 있자 일단 가만히 있자 listen, I don't want to fight then you shouldn't have come out 숨어있자 일단, 일단 숨어있자 상황이 험악해져도 가만히 있으랬어 왕자의 게임을 마비녹이 밀릴 시한? 아, 드라마 만드는 거에요? 이거를 이제 어르신, 어르신, 어르신 어우, 요즘이야 이렇게 아, 너무 갑자기 나온다 이런 것도 아, 진짜 아, 왜 그래? 왜 그래? 왜, 여자애들밖에 없지? 좀 더, 좀만 더 뭐야, 뭐야, 뭐야 어우, 아야야야야 어, 뭐, 다 왜 여성분들밖에 없지는데? 야만인들 아야야야 늦었어 어, 싸우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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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야 돼? 싸우야 돼? 싸우야 돼? 따샤잇! 왼쪽 그렇지 야, 이대인은 좀 창으로 넘어하자 2번 2번 Q 그렇지 다리를 차버리고, 그렇지 땡스, 땡스야 지금 난리 않네, 지금 아래 Q Q 먼저 했어요 님들이 먼저 때리셨습니다 찔러뿌러 우와 제대로 찔렀네 야 제대로 찔렀네 이거 아이고 잘 나왔죠 빠사 야야야야 트위기 냅두면 안되지 썼썼썼 알았어 알았어 아 진짜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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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냅둘게 저 아줌만 저 와중에 저 식량을 챙겨가냐 아 아 아 아 아 아이고 야 야만인데 처음 봤네 그냥 자 어 다시 좀 원상복이 된거 같아요 어떻게 고기도 좀 있고 그렇지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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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모르겠어 까마리 다 죽였구나 왠일로? 라이언 굳투라긴 해야지 아들이랑 같이 있을까? 아들 같이 있을까? 글레모어 군은 나와 함께한다 글레모어 군은 아이언엣을 지킨다 데려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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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필요야 라이언 굳투라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아, 뭔가 슬슬 단단한 여행이 필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는 로일랜드가 아이언 라프의 수행을 지켜봐야 한다 아, 뭔가 슬슬 슬슬 스파이가 누군지 모서리에서 공부될지 우선을 지켜봐야 한다 여러분의 선티넬이 필요할 것 같고 하지만, 우리의 지구의 강력과 도대체 이는 로일랜드를 지켜봐야 한다 에어어어어어어... 하... 선틀이 너무 힘들다... 던컨 들어가냐 로일런드 들어가냐... 던컨... 로일런드... 던컨은 파수꾼인데... 던컨... 저는 뭔가 좀 미끼지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던컨 전우... 던컨 전우... 던컨... 로일런드... 던컨은 파수꾼인데... 행동거지가... 뭔가 아닌 것 같아. 로일런드 들어가야겠어... 라이언 고추리! 라이언 고추리 못해요. 저 그냥 ничего 없다고 해... 도와줘야 하자... 내가 여기를 전해 주신 것을 전해 주신 것을... 어떤 드람이 할 것만큼... 배신자 사줘 힘든걸 맡기죠 이러고 엄마가 설마 이러면 응 자 영주 신나게 와 그렇지 저놈 좀 가둬줘야죠 어 다시 이쪽이네요 치료좀 했음? 어 치료좀 했다 안 두려워 내 미신들에 집중하자 가족들이 너에게rese 자 저 외삼촌은 잠깐 여기서 음 볼모로 잡혀있는거에요 뭐 좀 우리가 수투리 했다 하면 이제 저 외삼촌을 이제 어? 확 그냥 그렇게 하게 야 용... 솔직히 용만 있으면 다 이기는 거 아닌가 근데? 용만 있으면 다 이기는 거 아니니 근데? 저 뒤에 보이는 게 미니인가봐 어허... 거쇠병들? 거쇠병? 아 용이 하자, 어려서 자아 쟤가... 뭐지? 뭐지? 어? 어우, 무섭어 아, 뒤에 보이는 곳이 그 미린인 것 같고요 뭐 무슨 이집트 그런 것이네 저게 초소야?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는데 어, 들어왔네? 잠이 편네 그래도? 다시 뛰어난다 너무 멀쩡했지 어디에? 고마워 고마워 감사합니다 자 살짝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아직 아니야 몰래 가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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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걸 못 봐 고마워 고마워 위험요소가 없어지면 이동하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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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기다려 얼추 찍읍니다 아이 뭐야 아이씨 그렇지 지금가 지금이요 엄어줘 자아 쇠사슬 발판 피 오 누가 있어 누가 있어 누구 또 왔죠 아 노예 노예네 오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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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채팅창은 지금 제가 껐어요 스토리 있는 게임에서는 채팅창을 껐습니다 제가 그냥 혹시 스포일러 이런거 될까봐 혹시 스포일러 이런거 될까봐 아이고 계속 어머니 올거라고 말하죠 계속 어머니 올거라고 말하죠 죽음 그냥 죽음 그냥 노예를 죽여버리네요 그냥 자 결심이 쓴거 같애 아실 때 노예들이 이런 이런 대우를 받으니까 결심이 쓴거 같애 아실 때 노예들이 이런 대우를 받으니까 결심이 쓴거 같애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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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진짜 말 드럽겠네요 진짜 아 기분 너무 감정파야 너무 기분파야 이거 아우 야 무슨 바바리안이 아 바바리안이니까 아긴 아 아 아 아 아 방은재그 병사 죽이는거 설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개인적인 개인적인 원하는 씨 아유 진짜 난리왔다 드럽게 아유 진짜 거 겁나게 말도 안듣고 겁나게 씩 집어떠려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 자 아 아 아 아 아 내가 죽을 수 없을 것 같다 어쩌라고 아 왜 그래 난리 났어 아휴 아 베스카 너무 아 베스카 너무 지 너무 그냥 알았어 내가 줄게 자 식기니 어서오세요 아 내가 죽이면 안 되는 거 있나 내가 죽이면 안 되는 거 있나